Oh, so, three, two, one, you want it 차가운 샴페인도 난 시기세가 없는 걸 Oh, nah, oh, nah 차분해진 않아도, oh, I'm so young, girl Oh, nah, oh, nah 지금 머리 온다 말인 날 뜨거워져 점점 내 입만 조금 더 비춰줘 내 입만 조금 더 비춰줘 이리 와, 이리 와 안 올라가? 누가 내 얘기하나? 누가 내 얘기하나? 나이 날 뜨거워져 점점 나의 말 조금 더 비춰줘 erei 도데기가 이 날이 나의 말 uler 어서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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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잘 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사거리가 안 닿아 잘 나오고 계셨나요? 사거리가 안 닿아 사거리가 안 닿아 후우우우우 후우우우우 수도go 막 다 먹나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나? 잘해 잘해 가져오세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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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수도가 뜯었어? 어떡해? 스팅스님 어서오세요 들어가라 구축아 도와줄게 내가 옆에 줄게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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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 맥혀. 지금 승목은 단련 중입니다. 목도 좀 춥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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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있죠? 확실히 안 뚫린다. 부포. 부포로 싸우러 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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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만화 금방 걸지 어? 이거 이렇게 안 들어왔나? 저 보급소에서 상자 샀는데 그거는 어떻게 까는 거에요 까져서 나오나 아 여깄다 와우 골십 나올 리가 없지 대여십 다 끝나서 이제는 탈 게 없다 진짜 맛있다 칠삼아 맛있겠지 음 저는 새우 시작할 거에요 아 여기 극혐인데 아우 골쏨 아우 골쏨 오케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지? 좋아요 우린 거 좀 받는 사람이 없구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죽어서 먹어 입술에 뭐가 묻었는데?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오세요. 와 저 사거리 왜 이렇게 길어? 왜 전함이 자꾸 수냥함처럼 타지? 진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방송할 때 얌전해. 조용하고 잠자거나 아니면 어깨에 올라와 있거나 내 옆구리 내 옆구리 내 옆구리 내 옆구리 나오면 곤란한데? 오호 포스팅인가 보네요. 아 뭐요? 오 잘못 쐈어 아 잘못 쐈어 잠깐만 어서오세요 이 아이가 그 춘삼입니다 개춘삼씨 도망쳐 존댔다 아아 코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게 정리할 거네 정리해야 되는데 아 미쳤나봐 저거 멀칠 띄어 보았죠 홀베르 수냐 아니요 아 나가토 아 야마토 간다 그랬지 나가토 좋아요 내가 맞아 봤는데 옆구리에 많이 털려봐서 알아 취미 수냥포가 야무져요 redirect 어디인아라 커피나 얘길잘해 아잘 구워 cust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죄송합니다. 소방시설 점검 나왔다 그래서 아저씨를 와서 점검하고 갔어요. 아유 진짜 순삼아 엄마 다칠 뻔했잖아. 아 이거 딜을 많이 못나와서 그런가 손해네. 오늘 이거 8티어 올립니다. 7티어지 이거 점검 때문에 한 번씩 사이렌 올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위아래 1층으로 다 올린단 말이에요. 맨날 울려. 진짜 불도 아닌데 막 담배연기 때문에 울리고 막 태워 먹어가지고 울리고 사실 사이렌 울리면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도 그렇게 울리는 게 많으니까 안 나간 사람들이 집에 있어. 그러고 봐. 그러고 봐. 새벽 3시 4시 이때 울려봐요. 아 그때 잠 깨면은 뭘 때리는 거야. 그래서 출근해야 되는데. 캠 이거 좀 멀릴까 뭔가 눈 밑이 내려온 게 다 보이네. 내가 내려가면 되지. 내가 내려가면 되지. 아 저기 구탁방 끌려왔네. 네. 네. 왜 이렇게 structures. 제가 딱 찔데 맨날은 3시 1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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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4시 4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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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4시 2시 5시 4시 4시 3시 5시 1시 4시 5시 2시 이걸 하고 밖에 나와본 적은 없어요. 이거 말고 호피 무늬도 있거든요? 호피인데, 호피는 호피인데 파란색 호피라서 이걸 밖에 쓰고 어떻게 나가? 장기에서. 대여 기간 끝났더라고요. 오늘 호십 들어오니까 배가 사라졌어요. 대여십 재밌었습니다. 뭘 재미였지?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사거리가 안 돼, 사거리가. 일로 더 들어가야 되나? 어.. 지금 타는 배랑은, 어제 배랑은 탄부터가 달라요. 그거는 고폭 HE 탄이었는데 이거는 쌉탄이었어요. 쌉쌉탄. 반철갑탄. 그래서, 불은 안 나고 반철갑이라, 딜이 되게 세게 박혀요. 올라갑니다. 준삼아, 거기 선 있잖아. 그렇게 지나가면, 아마 이어폰이 빠지지 않을까? 이미 이 자기는겠는데 어떤 발전을 해 주시나요? 뭐죠? 비디오 본 적이 없이는 거니까 나한테 사거리 없음 억지할 때 구멍이 같이 가졌어요. 수많은 나를 unquote 기존에 도착하러 가졌어요. 전선이 시작되는 척에서 주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상하려니 오늘은 어떻게 틀어야되지? 저남들이 앞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는디? 와 3대팀에 무사시 있다. 어서오세요. 깨고리님도 어서오세요. 원래 캔방 하는데 요 며칠 안틀었어요. 피부가 너무 다 막 어? 들고 일어나가지고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아져서 켰어요. 여기 우리 춘삼이 지정석입니다. 애기때부터 올라오는거 죽었다 얘 애기때부터 올라와서 습관되가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5.5킬로가 됐는데 그래서 어깨가 저려요. 여기서 이러고 자요. 이제 잠들거야. 여기 의자에 이쪽에 구멍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주둥이 집어넣고 자요. 귀여워. 도비님 어서오세요. 도비님 어서오세요. 도비님 어서오세요. 9.5킬로가 도비님 어서오세요. 맨날 쟤네비에야 아시게 아 장갑도 두 대다 이거 잘못 올라왔다 마이크 땜에 안 보이나? 이렇게 올리면 보일까? 마이크가 겁나 무거워서 델타 다 죽었네? 마이크 났다 장바트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워 주워 스크린 세트 어... 와! 쉿 왜 이렇게 안올라와주지? 뭐하냐? 같이 밀고 올라가면 되는데 저 장바튼은 뭐해?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 돼 강아지를 길들이자 사실 바뀌었어요 김생매를 길들인 강아지 제가 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주인이에요 아주 그냥 하는 게 아 노예야 8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깨워요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서 자는 거 산책가자 산책가자 산책갈 시간이다 빨리 일어나라 이러면서 뭐 순양이가 전화 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장전 시간이 빠르니까 많이 쏠 수가 있으니까 졸려 네 이거는 시티까지 가보려고요 베네치아가 좋더라고요 이거 하고 미국 순양함도 마저 키우고 그 다음에 짭썰 대선이 가고 이걸로 으음 재밌어요 탄이 그래 이거지 아무리 내가 어? 어? 맞게 쏘면은 두대 이상은 맞아야지 입에는 잘 맞으면 한데 잘 맞으면 아 이거 나 으로 가면 안 된대 브라보나 찰리 가야겠다 몰려가야겠다 그러니까 과관동 관동도 잘 안나 여기 베네시아 있네요 우리 팀 밖에서 자꾸 소리 나요? 시끄러워요 아닌가 여기가 앞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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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때릴까? 전함이랑 포 나가는 소리부터가 다르구만 한대도 안맞았어? 째깍 마시겠죠 째깍 마시겠죠 맞춘다 맞춘다 엔니 크루즈 디렉트 읏 퐁똥 한대! 과관통 사실 뭘 바라면 안돼요? 야.. 맞으면 좋은거구.. 애니메그 이게 봇이야? 왜이렇게 막 내려와? 복부 맞춤 보이실까? 애니메그 아... 이게 왜 그게 터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쿠지 제 타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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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뭐야? 쟤는 뭐야 비 좀 채우고 다시 돌아오겠다. 와 쟤 10 튀어구나. 아... 이건 좋다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야. 연락이 달리고 계시네. 또 성티에 손내. 밖에 자꾸 소리 나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아저씨들 왔다갔다 하니까 신경쓰여서 잠을 못자는 것 같아요. 비가 밝아서 그쵸. 여기를 빨리 닦고 알파를 닦으면 될 것 같은데. 섬 뒤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네? 이거 먼저. 뽐에 뽐에요 뽐에. 비가 안좋아. 좀 큰직한 품에 저도 5킬로 넘는 품에 처음 봐요. 그 베네치아. 이탈리아 순양 10티어. 도비님도 5킬로 넘어요? 도비님도 5킬로 넘어요? 도비님도 5킬로 넘어요? 도비님도 5킬로 넘어가면 얘는 6킬로 넘어가면. 얜 달라. 지이이익해. 근데 확실히 강아지가 크니까 안는 맛이 있어요. 어 그니까 우리집에 처음왔을때 너무 작고 연약해서 근데 마음이 막 그래서 좀 많이 먹였더니 이렇게 됐네요 우리 애가 좀 총살이 귀여워요 강아지 좋아하시는구나 강아지 강아지를 사랑하자 아 아 죽였다 아 나 유폭당한거야? 어 유폭깃발 다써서 안 끼고 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뭘 받은거죠 육폭 지정석 오늘 육폭 처음인데 왜 안들어왔지 이거 아닌가 육폭 아 이판 안끝나서 안들어온거다 확인 육만칠천 아 이거 함장 빨리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 없나 으 으 네 여기서 자요 애기때부터 여기서 올라오는 거 습관돼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오래 하니까 운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제 어깨가 좀 어디가서 꼴리진 않죠? 아니요 밤은 안 샜는데 꿈을 자꾸 꺼서 미치겠네 어깨 무거운데 내려가면 안될까? 어깨 아파 뜨거워 뜨거워 진짜 무겁네요 진짜 무겁네요 어휴 좋겠다 어허어우 어휴 어휴 뭔 노래야 이거 자라 어휴 눈물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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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것 좀 밑으로 설걸 죽나요? 와 뭐야 여기 9티어야? 그 나라 배답게 불타고 있네요 하하하하 아 진짜 피다는 거 봐 고마워 깁 다 죽겠다 어우 불쌍해 어우 킹 조지도 고폭 써요? 아 오우 흠 쩔쩔이 킹 쩔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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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먹어도 이제 이 커피를 먹는 것과 잠은 연관이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ni 아 지금 자는거같은데? 진짜 어깨 저렇게 진할거같아 일본 배중에 가판에 우길기 모양있는 배가 있어요? 난 못 본거같은데? 우길기 그거있으면 난리나지 사람들이 가만 안두지 저 없죠 쩌네 EPL 어디고 다니지? 어디고 다니서 아 그니까 일본 그거 알았는데 여기에 일본배를 뭐 여기 일본배 있다고 게임 진짜로 공식적인거 공식적인 그런거에다가 우길기 하면 개난리나지 진짜 아 일본에 민감한 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피곤해 그렇게 따지면은 롯데 껌 가나 초콜렛 과자 이런것도 어? 사먹으면 안되는데 이미 실생활에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있어서 물론 저도 일본이 재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본 놈 나쁜 놈 요거만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서 고민입니다 풍선을 환불해드리고 보내드려야되는지 올해 천재분간만 할 수 있으면되는거야 어? 불쌍해 또 우리에게는 게임만 볼 수 있는 스크롱도 있어요? 제대로 된 게임사가 없구나? 아 자꾸 선 넘어 아니 뭐 솔직히 나도 심린이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내 방에 멋있 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트위치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동출이기 때문에 채팅창도 같이 보는데 거기다 적었거든 뭐 뭐랬지? 트타쿠들이라든지 그거 동시동출 중인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쓴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스트리머 발언도 계속하고 아 불편해 죽겠어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계좌번호 남겨달라고 그러고 별풍선 계좌로 환불해주고 그냥 블랙 할 거예요 몇 번을 좋게 좋게 말해도 왜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너무 날 세울 것도 없고 너무 참을 필요도 없다 그랬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하튼 학군은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서 웬만하면 다 안고 가고 싶은데 안 되면 쫓을 수 없죠 안 되면 쫓을 수 없죠 음... 아니아니아니 풍선은 그냥 쏘신 거고 조금 서로 말하는데 여러분 이 좁은 나라 땅덩어리에 플랫폼이라고 딱 세대했는데 그 안에서 뭐 니가 못났네 내가 어쩌네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탈리아 순양 7티어가 자라봤습니다 2배에요 아니아니 일본 찬양을 찬양 안 했어요 좀 못 잡혀 와 삐다는거 봐 예 포우가 세요 고폭은 아닌데 고폭도 아니고 철갑 고폭보다는 좀 강하고 철갑보다는 좀 약하고 어? 아 잘못해 내가 말려줄게 조시야 정적이 뛰어줄게 에… 프랑스 아 누가 쏘나 했는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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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거리가 다들 볼 수 있는 사거리여서 포 잠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인정 딜총 딜 1이라도 넣으려고 포 안 잠금 인정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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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누갔나 아 아 아 이거 얘한테 머리를 내미는게 맞는거같아 어 빨리 잡아줘 얘들아 최선님 어서오세요 연마 안으로 연마 안으로 어 어 어 근데 우리 점수 왜 저 치고 있어요 아니 처음보다는 늘었쥬 아니 저 달콤님 경고입니다 그런 예 도 당연히 돌 당연히 돌 맞지 ㅋㅋㅋㅋ 거기 의자에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 주둥이 넣고 자고 자고 있어 ㅎㅎㅎ 이게 뭔소리야 자꾸..? 안으로 가야하지. 아 이 때문에 죽겠어 진짜. 아 이거 너 때문에 좋은거야? 너 누구야? 시애틀 스펠링 뭐야? 뭐야? 이 누워 이 이디언 장실 갔다올게요 아 이거 뭐야 내려와봐 엄마 화장실 가게 집에 가서 자 이제 엄마 어깨 안돼 아파 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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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불가서 자. 집에가서 자. 집이 두 개나 있는데. 어? 얼마 남았지? 벌써 12시야. 아 이거 뭐야. 제거. 피터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점심 그냥 단호박으로 때워야겠다. 아 추구추구 젖었다 진짜. 어떡하냐 이거. 운동장 못 갔어요. 엄마가. 야야야. 코로나인데 무슨 운동장이야. 그래서 집에서 치킨 떡볶이 시켜먹고요. 요 앞에 산책 잠가냈다가 떠돌다가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거야 진짜. 죽겠다 빼 죽겠어. 코로나 딱 끝나면. 어디 먼저 제일 갈거냐면요. 백옷. 시흥 백옷. 세. 아울렛 있잖아요. 거기 놀러 갈 거예요. 거기 강아지 데려갈 수 있는데. 스타벅스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름을 지나야 된다고 진짜. 오늘 아침에 트위치 들어가 보니까. 강의하던데. 인터넷으로. 몇시부터 막 출석 체크한다고 적혀있고. 거기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끔 가면은. 하나씩 득템할 수 있어요. 저. 저거 보여드릴까요? 아스날 저 집. 득템한 거 있음. 아 양아들. 거기 사세요. 한 번씩 놀러 가면은. 재밌어요. 아 거기 사시는구나. 하남 스타필드 가기는 좀 너무 멀고. 거기가 만만해요.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어서 좋아요.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아 나 여기 가기 싫은데. 하나 스타필드 옆에 사세요? 어휴. 하. 거기 스타필드 좋아. 좋아요. 거기서 가방 쌌었는데. 그 뭐야. 보급 선택은. 솔직히 취향입니다. 누구. 저는 행운시험을 하고. 어느 분은. 자원. 석탄 같은 거. 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제 거예요. 샀어요. 저번 주 주말에 산 거. 그거. 그거.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 행운시험 해가지고. 음. 자경 5만짜리 두 번 받아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오 화물 나왔어요? 나이스. 위장 50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위장도. 필요해. 무과금 유저한테는. 캠 위치를 좀 바꿨어요. 네. 볼숲 드디어 샀습니다. 장난질 하려고 또. 꽉 빠자. 입학 끝나고. 캠. 조절해야겠다. 그래. 빠져야돼. 예. 근데. 골집. 골집. 순영이 하나 더 갖고 싶어. 랜니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돌머리입니다. 예예예. 머리 진짜 단. 진짜 단단해요. 하아이. 조절해야 하죠? 조절해야 하죠. 저 4개국어 가능합니다. 일본인가요? 아니면 중국인가요? 근데 약간의 배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타일랜드 사거리가 조금 짧아요 사거리가 18.4km 밖에 안돼요 닫는게 없어 좀 이거 들어 안해? 좀 짧죠 동티어때 비해서 짧은데 근데 탄도 잘 바뀌고 쎄요 사거리가 안돼요 사거리가 안돼요 사거리가 안돼요 저게 뭐 배이름인가? 백업을 하란 말이야 백업을 빨리빨리 와야된단 말이야 배그고 롤이고 오버워치고 백업을 빨리빨리 와줘야되요 병란파루 영어로 말한거 그게 이 게임 아니죠? 사거리 닫는게 없어 크렘린이 야마토 상대해주겠지 설마 병란파루 영어 병란파루 depolan은 더밀기 전체적인 목표에 찍고 병란파루가 뭐가 있냐고 오 오케 오케 킬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와 안 뚫리는가 봐. 안 무서워. 아. 베리 굿 쉑. 야야야야. 아인 플레이. 비스마크. 굿. 최고지. 이거 먼저 닦자. 와우. 예아. 예아. 아마기. 오. 오. 제니엘스쉽. 일본배인가? 아마기가? 아. 일본배구만. 어마기도 졌지? 안맞았어? 뭐야? 아일러브 재팬 아일러브 재팬 오 오 오 와우 예 아음 아 아이 헤이트 재팬 일본 극혐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 으허허 이걸 어떻게 말해 일본 좋아하는 외국인들 진짜 많나요? 뭘 수 있지? 뭐 우리나라도 뭐 불매운동 하기 전에는 일본 여행 엄청 가고 그랬으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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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뭘 먼저 쏘는게 맞는거야 뭘 먼저 쏘는게 맞는거야 이것도 안맞았어? 나 왜 이렇게 못쏘냐 순양타다가 이거 타니까 도장 와 나 이거 한 마디 쓰다 맞은거야? 한 대 더 맞을래? 아이고 사물이야 사물 도와줘 여기 다 죽었네? 얘들아 왜 다 죽은거야? 우르르 몰려갔는데? 스타 두대에 만족하고 퇴장하겠습니다 레닌이 장작구이라더니 아 근데 너무 많이 맞았어 캠 어디갔지? 캠 삭제됐다 잠깐만 안 돼? 여기다 여기다 아래아래 여기다 아래에 아 I don't understand. Sorry 요새 고급 화물 잘 안 나오네 오늘 6판, 6판 전승 중이에요? 잘 하는데 자라 재미없어 자격으로 뚫어버려야겠다 지겨워 지겨워 아카시가 이름? 아니면 일본 이름?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일본 이름 만든 것 같은데 자라 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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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잘 들어가요 근데 제가 좀 한가지를 진득하게 못합니다 응 찍어빠지고 찍어빠지고 아 근데 사거리가 너무 안나와 정찰기도 없고 그러다가 구타 끌려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게 세상에 사거리가 15km도 안되면 아침내 쎄요 10km도 안되면 17km도 안되면 좋..좋..좋..좋..좋..되네 10km도 안되면 5km도 안되면 5km도 안되면 자신이 미어웨던 주인공? 맞다 쟤도 좋아 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집중이 아니라 도망이네 해당 바 perch은 데다 호라니에 벗어보세요? 야마토 뽑으려구요? 허어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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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블라디요? 블라디 좋아보이던데 러시아 배들은 다 이렇게 앞이 그렇게 생겼나봐요 레닌도 그렇고 레이더 없어? 어떡해 에엠 노 코리아 아니메가 짱이지 뽀로로라고 안하자네? 뽀로로라고 들어갔나? 러시아 배들은 러시아 배들은 러시아 배들은 러시아 배들은 그저 아니면은 뽀로로가 최고지요 일본 싫어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일본 얘기 꺼내는 거야 하하 참 으은 러시아 배들은 러시아 배들은 러시아 배들은 아 너무 뜨겁다 하아 아닌가? 어 가관통 으음 가게라우 뭐야? 어딜 때린거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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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온다 좋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짱이야 첫발 레이더 있네 왜 있었지? 이야 부퍼가 아주 맘대로 날아가네 죽어라! 험장 레벨 깃발 끼고 빨리 올릴라구요 너무.. 우리의 적은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적은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적은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다 도포가 정말 함정 이거 안찍으니까 성의없게 날아가네 내 말 듣고 돌아오길 잘했지? 고법 던져요? 고법이 좋은가? 아 그래 하도 제가 안 돌려가지고 빗으로 이렇게 비광통 찍느니 차라리 불이라도 내서 불 딜이라도 가져가자 그러면 또 고법 쏴보니까 또 쓰지 말라데? 오케이 오케이 벽고리는 철갑 아이 알겠습니다 뭐래 날리겠지? 뭐라 뭐야 뭐라는 거야 오 매니저를 둬야되나 아 아 조아라 저게 뭔 말이야 번역기 한 번 돌려볼까 아우 귀찮아 갑자기 보드카? 나도 보드카 좋아해 보드카 한 잔 할까? 보드카 한 잔 말아올까? 말 나온 김에? 보드카 좋죠?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보컬 세팅 빨리 해야지 자 이게 작년 생일선물로 받은 겁니다. 엄마가 생일선물로 줬어요. 아니 나 술도 안 마시는데 이거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줬어요 생일선물로. 이거랑 화분 하나 받았는데 화분은 춘삼이가 다 때려 부셨어요. 우와 보드카다. 와 보드카다. 와 보드카다. 냄새. 저녁에 먹으니까. 전에 한창 술에 미쳐가지고 또 보드카에 미쳐가지고 주말만 되면은 바를 갔어요. 바. 친구랑 바 가서 보드카 세트 해서 남은거 킵해놓고 다음주에 와서 또 마시고. 와 봐 봐. 와 와 봐. 와. 아 근데 술값이. 엄청낫지? 그럼 허리춤에다가 모드가 좀 싫어가지고 너도 거 좀 밟아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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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오네 파기 싫으면 패스 해버려요 답이야 나 저 이거 펜사콜라 아우 패스했자녀 그 아 아 아 아 located 아 아 이거 맞나? 설마 뭔데체에 최대 피해야? 뭐라는 거야? 아 열받네 취하고 싶다 vota 어 음 nei 플레이 에 solids pum 음... 탑지. 우와. 오버워치. 우와. 야야야야야야. 우와. 또 나 뭐하지? 스타라던지. 스타라던지. 하! 끄지라 끄지라. 스타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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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잡아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사실 포 두개로만 싸우기에는 좀 그래요. 네. 아앗! 덤벼! 덤벼! 얘 왜이렇게 들어가서 골라와도? 요노 플레이 조개부야 우리 팀이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팀은 우리 팀이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은 진짜 잘 박힌다. 아우 세대밖에 없구나. 저남이 앞장서는 건 좋았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 아니 이게 누구야? 히가 너무 없는데? 야야 너도 필요 없구나. 도와줘. 새로운 몸빵이 필요하다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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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겼네요. 주말에 집 앞에 흑돼지 집 생겼는데 거기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아니다. 이번주 엄마랑 시골 가야 된다. 그건 제가 공지를 할게요. 당일치기로 시골 갔다고 거긴 한데 거기가 멀어서 하루는 휴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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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락 라이브 방송 켰다 인스타 여기서 술 한잔하고 계시네 또 여기 끌려왔네 아 그래서 레닌이 머리만 그냥 이렇게 들이밀면은 굿 좋은 배 배는 진짜 좋아 단점을 굳이 뽑으라면 사거리? 뭐가 답이 없어요? 레닌 고폭스라고요? 레닌 타러 왔어요 돈 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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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골쉽 없으니까 레닌 많이 타야죠. 아 그리고 소련 전함은 소련은 입에는 소화기 개수 제한이 있어요. 신기 뭐야 이거? 아참다. 아참다. 와, 질이 잘 박들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마토가 여기 있었네 야마토가 정면 국화빵 모양 마크가 있었어 아 진짜 거기 약점이래요? 진짜? 공부 되게 많이 하셨네 국화빵 먹고 싶다 국화빵 마시겠다 국화빵 오케이 바이 바이 팔쪽 국화빵 저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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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되는 국 국 국가빵 이건가 이거? 국가빵 기다리는 순간, 다시 만나요. 뭔가 시같지? 저거? 오케이. I'm waiting. 굿바이. 앗! 내 입 눌렀다. 안 돼. 아, 얘랑 나랑 할 수 있을까? 둘이? 안 돼. 안 돼. battleship detected. enemy destroyed. 어, 안 멀었어. I'm out. I'm out. last. 메인 터렛 크리티끼리 다내지드 박치기 하자마 와 육참지다 하하 메인 터렛 크리티끼리 다내지드 존나 나한테 왜 그래 다 죽었어 왜 맛있어? 오 단호박 맛있어? 맛있지? 인정 저한테 물건이 전까지 가기 이 하얀 ez 보여주세요 하얀 다리 이 하얀 이 하얀 이 하얀 이 하얀 이 하얀 이제 그만 다 먹고 싶다 다 먹고 싶다 다 먹고 싶다 다 먹고 싶다 이어 crouch 안 어울리 komun mínimo 신호 저거 안 돼? 잘 안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이 내가 좋다는 거겠지? 땡큐 땡큐 이건 어떻게 쏴야 될지 모르겠어 레이더나 손아 좀 껴줄사람 타람 와 오늘 진짜 빠르다 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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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연님 어서오세요 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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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아 뭐야 엉덩이 맞았나? 아 진짜 벵갓 배 다 들었습니다 쏴도 되겠습니까?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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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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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 던진다 던진다 아..같이 좀 내려와서 저기 있네.. 나도 더 안 들어가야지 나도 안 들어가 먹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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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이 러시아 친구다 요리 위에 허어 우와 요리 뭐야 아 오케이 나 천리감 아니 이거 한 새 먹으면 맛인 것 같은데 오 안주 없이 먹어서 그런가 안주 없이 먹어서 그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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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먼저 가야겠다. 이거 먼저 가야겠다. 배 안 뜨시나요? 어, 배 안 뜨네? 그만! I'm from Korea. Yup. Are you from Russia, right? I'm from Russia, right? Problem solved, sir. 그거, 제국의 아이들 노래 생각난다. Chinese girl, Japanese girl. 아, 정말 귀찮게 하는구나. 얍! 허억! 아, 간다! 아, 안 간다. 죽었다, 죽었어, 이거. 장바트도 어뢰 있어요? 장바트가 어디 나라 돼요? 봐야겠다. 장바트가 어디 나라 돼요? 아, 장바트 판금이지, 이제. 아... 순영이! 라바 개춘사. 이씨 개춘사. 우이씨! 어? 아이고, 그만. 아름다운을 거라. 으응... 으응... 글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이렇게, 그로세도 아니었고, 뭐였더라? 와 이것도 어마어마하네 마이선, 마이선 글쎄, 별로 사부지품 교육이 없네 아잇 지지, 엄마 얼굴 지지 모르겠어요, 별로 땡기는 게 없어요 아 이건 철갑이네 이 다음에, 다음 한 번 보지 뭐 그만 예, 내 아들 걔 아들 어제 엄마랑 동생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춘삼이가 갑자기 삘이 꽂혀가지고 붕가붕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이모하고 큰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갔어, 그치? 어떡할 거야 할머니랑 이모, 충격받아가지고 갔잖아 막 표정이 마이네임 좀 어려운데 왜? 음... 콜미... 킴 킴 콜미 킴 아임... 아임... 생매 킴 중성화를 해도 하긴 하더라고요 킴 킴 야야, 콜미 킴 킴 야야, 콜미 킴 야야, 콜미 킴 중성화는 한 4개월 땐가? 5개월 때 했는데 중성화랑 붕가문가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성화랑 붕가문가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 중성화가 대신 좀 하고 있을래? 여기 앉아있어 워킹 메르시 아, 메르시 빨대 꼽다가 드럽고 치사해서 포스하러 왔다 아... 아... 외국인들도 많이 오긴 온다 아 워킹 메르시아 하니까 뭔가 에어로빅 느낌이 나지 왜? 아 이렇게 그냥 나는 솔직히 머리 얼굴 이렇게 내놓는게 아니에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러시아 게임 야야야야 게임 재밌어 그게 그게 상처뿐인 승리 이런건가? 이해합니다 승리했는데 뭔가 찜찜한거 야 뭐집 재밌어? 진작할걸 춤삼아 디테크디 맵 맨날 똑같은것만걸리는것 같애 아틀란타는 서거리가 11km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야 출입이 청구합니다 포탑 포값도 계산하고요 그럼 헌장스킬이요? 저거 보고 Across 찍던지해야할거 같아요 헤네치아가 사거리가 아.. 17km라 그랬나 아까? 이거 아틀란타가 쏘는 거.. 뭐랄생 만났어? 우리 왜 또 다 죽었죠? 와 아틀란타 겁도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네 지금 비해 왜 애호조는 빨리 두겠지? 아.. 이런 무의미한.. 싫어 그리고 희망이 아니다. 저의 반응이 CSV에 의해가 내리게 됐습니다. 저의 반응은 이리와의 반응을 얻지 않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으메을 시작합니다. 그 반응은 역시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더욱더 이루어집니다. 그 반응은 끝까지도 안을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이 반응은 바로 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반응은 바로 이 반응은 대단하여요.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 반응은 다른 반응은 발음이 있었습니다. 이리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네들 왜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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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렀다 굴러서 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비켜, 주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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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라고. 오! 왜 스승님이 워십하면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어제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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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러시아어를 인사하고 고맙다. 이거 밖에 몰라. 언어, 언어 공부. 그나마 좀 한 게 그것도 일본어야. 전함은 줄임말로 어떻게 해요? 구축은 이거잖아요. 구축은 이거고. 전함이 뭐야? 전함은 BB에요? 아. AA, BB, C, V. 보충이 DD?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궁금했어. 네이버에 찾아봐도 안 돼. 아, 이거 또 십탑방이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예예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you're welcome. 야마토 D만 졸졸 쫓아다녀야 해. 비켜. 비켜라. 쿠카빵 이거? 쿠카빵. 귀여워. 어, 왜 단단한거 봐. 아우, 왜 단단한거봐. 그거 밀고 올라갑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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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했다! 구축했다! 어어! 저저저저저저저!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오케! 예스! 아이켄! 아! 바이아드 레이더 없고 레이더 있는 친구가 없나? 짜오 레이더 있나? 요신호 이것도 골집인데 아! 아! 손까지 붙잡! 아! 머리 정말 단단하죠? 아! 하핫! 간지럽다구! 아! 아! 요시! 뱉어! 뱉어? 어! 뭐야! 뭐야 이거 누구 때린거야? 오우! 바이아드! 바이아드! 바이아드 좋던데! 맞아 맞아! 바이아드 좋아! 아! 3탄지 3탄지 4탄지 여기 구축이 아직 살아 아 있나? 손 뒤에 있나? 아 아 참 아 아 아 아 아우 오케오케오케이 이걸 나온다고? 땡큐씨 요신호 오오오래 어서오세요 잘 안보입니다 오오오 전진하면 안되나? 오다 없으니까 너무 한단이었어 안되네 아 근데 요신호가 여기 어렸었을까봐 야마토 또 빠지네 야마토 또 빠지네 아 어 여기 연막있다 야마토 나한테 왜 그러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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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보인다 떨피! 그렇지 저기 그쪽 다 죽었다 봐봐 저놈들 피가 좀 앞에서 들어가시면 좋은데 이래서 게임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해야 된다 그쪽 다 죽었다 그쪽 다 죽었다 툭 어허 아 별로 안들어오네 어허 왜 이렇게 미쳤나봐 어... 이리로 좀 돌아서 가야겠다. 와, 게임 끝났네. 얘들아, 뭔가 좀 해봐. 딜 좀 더 넣고 싶은데. 9,000핑이래. 지옥에서 게임하는 거야? 본 중대장은 적팀에게 매우 큰 실망을 했다. 내가 이거 추가 적재를 찍었나? 아직 못 추가 적재도 괜찮겠다. 고도들, 팔 투여 찍고 찍을 수 있을까? 찍을 수 있을까요? 찍을 수 있을까요? 찍을 수 있을까요? 귀찮게 하니까 귀찮지? 근데 여기서 자고 싶어? 엄마, 엄마, 엄마. 여기서 자고 싶어? 자리에서? 오, 그렇게 피곤해. 눈이 막 감겨. 잠을 주체할 수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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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진짜 웃기네. 입 냄새 나. 입 벌려봐. 어우. 어우, 썩었네. 양치해야겠다. 어? 입 벌려. 아, 해봐. 여기 어금니 왜 이래? 여기 어금니 왜 이래? 아, 병원 진짜. 아, 썩었네. 병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애기 때부터 가던 병원, 병원이었는데. 얘 봐주던 선생님이 그만뒀어요. 그 뒤로 갔는데. 여기 눈에 다래끼가 나서 갔는데. 아, 이건 다래끼가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니까. 약 좀 먹어보고 지켜봅시다. 그랬는데 약 먹고. 하니까 괜찮아졌어. 그리고 스케일링도 했는데. 이빨. 유치가 안 빠진 게 있어서. 이빨을 좀 이상하게 깎아놨어. 이렇게. 매끈하지가 않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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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세요 터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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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여기 빠져야 되지 않을까 나 꽃 갖고 싶어 밑에 1층 꽃집 가서 꽃 한 송이 사 올까? 나 꽃게 나 꽃게 아름다운 헐! 어휴 진짜 빠르다 쟤 이거 하나 잡으러 여기 몰려가.. 몰려있는 거 아니지? 안AY가? 안AY! 펜사콜라하고 제가 하다 펜복지 주제에 펜사콜라하고 누구 오르지 이거? 얘인가? 펜사콜라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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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것 같다. 아, 이럴 것 같다. 으아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호호호호호호호하하 그렇지 되게 많이 때린 것 같았는데 아 구축도 다 죽었네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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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뭐야 왜 이래 그거 어레솔라고 빡빡거였어? 귀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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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가 안된다구! 일단 자리가서 자 사거리가 안된다구! 공개 처형 당하고 있어 야굴? 저 쓴다! 좀 무료하니까 가락을 좀 고소한 가락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쉿 바바이 바바이 여기 딜량 나오고 여기는 킬러어구 와 9층 4대다 순양이 2대에다가 전함이 5대나 있네 와우 음~~ 받고 싶고 거기 아울렛도 가고 싶고 경복궁이나 전주도 한번 가고 싶고 광주도 놀러 가고 싶고 대구도 가야 돼. 대구 가면은 한 한 일주일 있다 오면 너무 휴방이 길어지나? 아니 나 언니 컴퓨터로 방송 키지 뭐 마이크만 들고 가서 언니네 집에 고양이 두 마리나 있어요 한 마리는 봤는데 한 마리는 못 봤어 중무함 있다 중무함 기타까들끼리 싸우는 겹 bueno 고맙습니다 no hot 밖낙 불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탄 넘어갈까요? 디퍼만 날아가겠다. 한 발 넘어간다. 돌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글지글하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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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연막... 연막... 연막은 어떻게 보여? 절대 사거리 아니였... 아닌데? 아... 아... 연막... 연막 안에서 포스면 피타민 9. 몇 킬로가 된다고요? 맘에 안들어... 맘에 안들어... 이거 타야지... 이거 타야지... 이거는 4분의 1노트로 달리면서 쓰는 연막이래요. 가만... 가만히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달리면 걸리나봐요. 이거 타고 빨리 안 달려봐서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상관은 없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앉은... 조금씩 먹어요. 영역이 되는 것을 더위한 적도로니다. 리앱이. 둘째 pilots 언니가 저렴한 사이로다니. 하면서 지글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좋은 일이고, 혹시 후이 잘할 수 없을까요? 이 시간에 저렴한 곳이 주시지요. 이 시간을 지 bringen 다음 조언을 꼭 해둘요. 그 시간에 안 House를 시키고 있어요. 아하... 204년에 대해서 저하여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크게 크게 아 근데 너무 크니까 적응 안된다 약간 그 느낌인데 전화기 시골 전화기들 보면 수사패드 겁나 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고맙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 어 아 어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아아앜 으 이 아 어 박놈다 나 박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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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사거리 13km도 안 되네? 나이스 연막 길다 좋다 이거 우리가 보자 배 어떡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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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錢 배고파 배고파 아 고추가 없네 나이스 쭉 들어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듣때도 됐는데 사랑이 뭐라고 새끼날던데 잊혀진단다 우리 사랑은 불장난 오 뭐야 얘들아 내 몫도 좀 남겨주겠니? 와 왜이렇게 잘해요? 음악이 와 왜이렇게 잘해요? 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기 알파 쪽에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저남들이 물쏘지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흠 흠 사랑이 모르고 그게 다 모르고 사랑이 온 것 두 분이 우리에게는 두 분이 어떤 어? 그나우 벌써 불 나고 있는거야? 피가 8천밖에 없네 쥬라가 삽탄이기 때문에 너무 깝치면 안돼요 오늘 안녕하세요 얼굴을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라 어디갔지? 참 좋andy refsent 너무 itation 지난 나도 철갑 철폴 너무 방심하고 있었구나 자라, 자라 뭐지? 자라 왜 이렇게 손해지? 그러게 너무 안심하고 옆구리를 활짝 열었어 기다려주셨는데 아 나 그때 그 그 그 그 순양이 뭐지 주포 장전 가속기 있었는데 그거 진짜 좋았는데 뭐 뭐였더라 배고파 배고파 다노바가 그렇게 먹었는데 배고파 이거 봐야 되었나 석탄이요? 천천히 먹으자마 아직도 4만 8천 남았다 5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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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어 많이 지치면 5시 가겠습니다 check it out check it out 막상 오늘은 저녁방송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혜진 6시까지 입니다 눈 아래에 눈썹 들어갔어요? 막 들어갔는데 이런 데나 여기로 넘어가면 진짜 환장하는 거야 눈물은 계속 나고 저녁에는 어르신 방송에 계시거나 이렇게 놀러 가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물어보면 천천히 설명 잘 해주시니까 아는 분들도 많고 아는 분이요 아는 것도 되게 많으셔서 저 알바 잘리기 전에 알바할 때 그때 어르신 오전 방송하셨었거든요 그때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몰쉽 몰쉽 해도 한 두 번 밖에 안해서 몰쉽 흫흫 아는 분이요 그럼 아는 분이요 아는 분이요 그리고 그 방에 어. 아는 분은 아는 분이요 짠 탐지거리는 22km인데 최대 사거리가 14km 포 잠글려면 20초 걸리고 아 연막에서 주포 발사하면 8.3km네 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 무서워 어 어 어 어 아이 아이 하이 너도 놀랬지 나도 놀랬어 내였으면 그대사랑 그 사람 쫄지마 쫄지마 동띠어 야 아이 좀 쫄아야될거 같은데 리옹도 있다 얘네 왜 이렇게 돌아갔지? 시원하네 하이 예 음 미소 아 딱 여기다가 쏘면 딱 좋은데 섬이 일단은 도망갑시다 걸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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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쏜다 빨리 잡자 나 안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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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와줘야 되는데 나 안 쏜다 나 안 쏜다 나 안 쏜다 보내 도착 액션 저거 마음대 쥬공 abra안 돼 스모크 스크린 세트 여행을 놓은 순간이 아름다쁜 도셔 콜로라도 뭐하냐 거기 왜 가면 돼 여기 뭐 아 스포츠 으 으 배가 뭐 이렇게 생겼어? 축제 분절장 날 나의 멋진 여기 엄마가 없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추가 접지 찍을걸. 아이. 연막이 이렇게 절실할 줄 몰랐어. 델타 언제까지 거기 집안경들이냐. 빨리 먹고 올라와라. 제발. 못할게. 아 걸렸다. 어리나 맞아 죽어라. 맞아주시나요. 맞아주시나요. 아 더. 아. 아. 피치합니다. 피치합니다.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아. 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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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 아. 늙은 것 같아 좀. 아. 그새 늙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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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하자. 알아서 싸워. 아니 얘네.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서 여기서 대치하고 있는 건가? 뭐. 있을만하니까 있겠죠 quello. 어? 예예예 근데 cc코드 생각해보니까 컨트리뷰터되려면 트위치에서만 방송해야 된다? 꼭? 알아 봐야겠다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보상이... 보상은 트위치밖에 못 받는구나 그렇네 그래도 이왕이면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게임 널리널리 이렇게 유입 많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버워치 아시아서버에 거의 한국인이듯이 그렇게 되는거지 그렇게 만드는거지 컨트리뷰터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워게이밍 이 게임사하고 협력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코드같은것도 받아가지고 쿠폰 같은거 이렇게 할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배가 나오는지 그런 정보도 먼저 아는거 아는거 같아요 음 파트너 그런거요 배그 파트너 이런것처럼 아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다른 플랫폼에도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노출되면 좋은거니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봐야겠구만 쇠로더 골십 타보고 저 나를 컨트리뷰터로 선정을 해야돼 이번에 골십 대여십 크레딧 대여하는거 제가 평이 어땠습니까? 다 좋다고 그랬어 다 좋아 근데 배가 다 좋아 그런걸 잘할 수 있지 아... 사람 말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어?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아 이번판 무난하게 탔습니다 똥 안싸고 거점 유지 9초 버티면 4점 추가 끊었네 끝 오 많이 벌었어 호호호 아 자라 정찰기 있네? 고맙습니다 개발자들이 게임을 하나 싶음 맞아 그래도 뭔가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 그거까지 신경쓰기에는 나 너무 바빠 축하 적재 바꾸고 싶어 포인트 환불해줘 정찰기 있네 근데 수직 보장이 안 돼서 좀 별로야 좋긴 좋은데 네 어... 어제... 오늘 벌써 4월 13일 오늘 벌써 4월 13일 오늘 벌써 4월 13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자꾸 사람한테 카톡 오는 것보다 광고한테도 많이 카톡 받는 것 같아 광고한테도 많이 카톡 받는 것 같아 광고한테도 많이 카톡 받는 것 같아 팝콘 어? 팝콘 사 먹을까? 오랜만에? 바다 팝콘? 잠시만요 트래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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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토피도 스타버드 꽂혀 나도 모르겠어 뭐야 뭐지? 어 어디 뭔 말이야 와 이거 어레 있어? 아 뭐야 아아이 진짜 야야야 야야야 지금 나 쳤어? 어? 피도 얼마 없는데 안 맞았어 이 와중에 코치? 코 동코스는 아는데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그거 어 어? 마나 같은 건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호가 왜 안 나가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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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니까 하하하하 저 땐 것이 와요 하지만 저도 연막이 있어요 도와줄게 구조꾼 아니 짜샤 아니 아니 미안 정지하고 있긴 있는데 살려줬다 진짜 아 아 이 날이야 축제를 이어갈꺼야 하하하하하하 예양제 얼에 몇발로 달려가는거야? 불쌍한가? 비하군 으윽 으윽 ë 으윽 여보 여기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구축 오기 전에 연막이 다 연막 연막 개꿀? 연막 좀 같이 씁시다 9티어만 안 잡히면 전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방 순속 금지에요 죄송한데 탭이 걸려있긴 한데 강제 안좋아 아 연막 갈걸 연막 가는게 맞았어 왜? 뭐 땜에 바쁘다고 그랬지? 물이 샌다고 그랬나? 근데 그 밤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 큰일이야 어? 포인트 뭐였다 이거 못 탄종 집에서 저녁 먹지? 어 먹어야지 이거 부포 이 탄종 확장을 찍을까? 부포 통제를 찍을까? 부암포 사거리 증가 이거는 분산도가 마이너스 60인데? 그게 뭔 말이야? 집 보고 저녁을 먹자? 집을 보고 저녁을 먹자? 뭐가 괜찮을까요? 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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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 집 보자고 소화기? 이게 배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가 나는 부포에 집중을 하고 싶으면 부포를 찍는거고 그렇게 가더라구요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거라 그쵸? 사거리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건데 아무데나 막 물에다가 부포 날라가 이거 한번 찍어보자 아니면은 환불하면 되니까 돈 주고 도대체 이 친구가 이 작은 친구가 왜 이러는걸까요? 일일이 지정해줘야되서 그건 그렇지 엄마 간 떨어져요 진짜 왜 진짜 자기 집에 가는데 어? 왜 지져 왜 우리집 문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 그때 짓는거야 알겠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드디어 10포인트 찍었네요 아 입술이 너무 밝은가요? 뭘 봐 뭘 봐 뭘 봐 으엉 9.4 9.1 됐어 이제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부포가 좀 더 잘 맞는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디스코드 뭐 물어보고 있어. 디스코드 디스코드가 뭔지 아시는 분 코 스 음식이 아주 굿맞아 엄마 무서운 사람 만들지 마세요. 에? 아이고 지저도 상관은 없긴 한데 워십 팀 대회에요? 워십 팀 대회에 거기 내가 왜 있어? 뭔지 모르겠네? 일단 뭐 물어봤으니까 답장해주겠죠. 아니요? 그런게 있는 줄도 몰라 그런게 있는 줄도 몰라 비쥬얼 가쟈! 그래 한 대 맞았다 쪼래쓰 내 머리 돌머리 넵튠 넵튠 이름 이쁘지 않아요? 세일러문 넵튠 얘가 얘가 아 장바트 재수없어 진짜 영어 도타니라누아 그 시간은 우측에 없구나 그렇구나 촌둥 벌거숭이 같은 녀석 이게 안 맞았어 아쉽다 어 저 짭선이 뭐지 켜봐 저 짭선이가 뭐 때문에 배 잘못 돌리고 있잖아 가만있어봐 어떻게 돌려야 되지 배를 아 내정지 왔어 이렇게 봐서 이렇게 도시인가? 이렇게 돌치노는 애들이 아 아 아 아 이거 난 사야겠다 여기 섬까지는 붙을 수 있는데 가볼까? 아 근데 가고 싶으면 뭐 같이 전원들이 좀 같이 서줘야지 가고 싶지가 않아 굳이 나 혼자 내가 CS 타도 아니오 한 대도 안 맞은 거임? 얘 혼자 있으니까 부포로 혼내줍니다 테스트 해보자 어이야 어이야 이것도 안 맞았어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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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엄마 오오 그럼 전속이다 엄마 아 아 왜 얘가 죽었대 아우 떴다 어? 엔진? 치즈한 거니래 얼어 널 도와주고 싶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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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만나요. okay, 가. 굿쭉 쏴주는 거 막 귀엽네. 너무 멀어서 못 쌓이, 이제. 나 안 쏴 줘도 되지? 어디가 앞으로 오는 건가? 이거? 안 돼. 안 돼. 왜 자꾸 비가 한통 뜯지? 왜 자꾸 비가 한통 뜯지? 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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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cut 안 쏴? 안 쏴? 안 쏴? 안 쏴? 안 쏴? 出てるやでな。 더 위에다 써야돼? 와! 오래! 맞아! 주나요! 뭐야? 끊었어? 이 판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 와! 5만9천은 벌었어. 5만9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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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계 강쟁이 심심한가보다 그렇네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도 화장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화장 고치려고 노래 불러봤어요 기름이 산효곡이야 산효곡 오히려 Heck 더 많은 학교 요거 같고 깔고 아이라인은 확실히 리퀴드가 좋다 펜슬은 기름 때문에 부품되면 지워져 가지고 아 이 시계 아 아 요 아 아 아 out 아 아 like 아 오우 난 해준게 없어 하기만 했을뿐 그래서 미안해 난 좀만 기다려 오우 나 너무 돌았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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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없어~~ 오 여기 모여 있었네요 드글드글 하시네요 봐야 돼 여기 있고 아 진짜 아프다 찰리의 친구들 잊지 마세요 рук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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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뒤로 가야 되는데.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고프기네. 안녕. 안녕. 우와, 경력 소리 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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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쏠라고? 나한테 쏠라고? 나한테 쏠라고? 나한테 쏠라고? 나한테 쏠라고? 나한테 쏠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베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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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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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station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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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할만하다 오케이 오케이 또 쏴봐 저랑 2P가 뭐야?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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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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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up, dup dup. Oh! Oh! All stations retreat. I have to build a map. I need to build a map. This is how strong it is. Wow, I'm not sure. I'm going to build a map. 이 게임은 마지막 게임 We gotta go. 오래 맞았다 개꿀. Oh, no. Why? I gott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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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ke generator activated. I gotta go. I gotta go. I gotta go. I love you. I gott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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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내일 봐요.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